손돌아가 필리핀 마켓 가다 썸네일 우선 지금 필리핀 마켓에 가고 있어요 얘기만 듣던 그곳을 신 PD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기를 데려가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아이폰이 아니신데 어떻게 페이스타임을 해요 드디어 가네요 출발 과연 이곳에 있는 분들은 저를 알아보신지 왜냐면 가끔 애기때 해외에 나가서 사신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자식들이나 어머니가 오히려 잠자라 이렇게 LA 갔을때 시엘이랑 같이 일하던 스태프분이 필리핀어였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생자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엄청 잘해졌어요 졸리비도 사주고 오 저기요 저 저 저 저 저 초록색 저 저 저 저 뭐지 저거요 저 스모프 텐트 같은 거 과연 이분들은 산다라막을 알아볼 것인가 산다라 인 더 하아스 바라발라라라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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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발라라반바 바라발라라반바 바라발라반바 바라발라반바 틱톡 말고 그냥 하기 틱톡 말고 그냥 하기 언니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핑크 그게 다 잘 어울리더라 얼굴 톤 궁예로써 아 이거 좋아요 얼굴이 피어났어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정이 돼있어 자 우리 마켓에 걸어가고 있죠 네 가서 제가 신 PD로서 책임지고 음식들과 정보들을 최대한 샥샥샥 담아 보겠습니다 네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 짜이다 우와 우와 일단 이거 사야되요 이거 뭔데 이게 말이죠 왕토마스라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이거 치킨이나 삼겹살 요런걸 찍어먹었는데 삼겹살? 삼겹살? 치킨 어제 먹었던 그런 치킨 있죠? 후라이드 청기통닭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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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도 있는데 오리지널을 살까 이거 오리지널이 날지 않을까 네 이거 맛있어? 된장 같은 거구나 된장은 아니고 먹어봐야 먹어봐야 너무 흥분하셨네요 그런데 어 국민소스에요 국민소스에요 요거 콩비프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오 이거에다가 뭐 양팔 그리고 고추 이런 거를 소금소를 소금소를 이렇게 볶아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바벼게 호신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밥 온갖이 다 됐네 언니 이거를 내가 그때 몰라서 못 썼었어 뭘 사야되지 이거 콩밥 바벼발라밤밤밤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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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 산다란 밥인줄 알았어요 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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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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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벼발라밤밤밤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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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너무 진짜 너무 날씬해 여기선 아주 나이가 나네요 방방방방방방방방자 지금 앵도를 좀 볼래? 물 좀 해 원래 방방이 딱 많이 새겨 왜 하는거지? 야 제가 처음으로 먹었어요 식당마다 소스랑 방식이 되게 많으니까 괜찮은데? 왜 이 comport 표정? 응. 여러분, 학교에서 먹을 때 맛있게 먹어봐 그래? 특고 매점에서 팔던 완전 소유적인 그런 음식 그런 느낌이에요. 달고 소세지 있고 맛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주로 먹던 메뉴들은 아니긴 합니다. 맛있다. 음식이 다니니까 요리하는 음식 그게 약간 먹어봐요. 처음에 아까 주분이 닮았다고 그랬어? 기스터빵 통장하다는 줄 알았어. 밥을 먹고 싶어 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싶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제대로 먹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라토를 시켜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나중에 가서 제대로 한번 제가 다라토를 시켜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SNS 제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 여러분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자라티비 팔로우 오이 맞아 1위가 다 필리핀 베테네스를 제일 많이 하는구나 긍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맛있어 다 필리핀 인기고 밥도 못 먹어 인기 때문에 내가 유민 간지 오래됐다 네 월년 전에 테레비에서 봐도 그렇게 성공하기 힘든데 고맙다 이렇게 인기가 있어 밥도 못 먹어 인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슬리프에서 파키하고 다음으로 나가. 감사합니다. 마라밍살라마. 마라밍살라마. 생명수포트. 너무. 너무. 쓴 거 먹었지? 이거 오크라 쓴 거야. 여주여주. 여주? 우리나라말로 여주. 나는 부여주의 공주. 부여주다. 난 부여주의 공주. 뭐지 이름이? 나 그거 청년주의 되게 좋아해. 황률이었네. 난 부여주의 공주. 공주. 난 부여주의. 비니당. 비니당. 나는 남부의 공주. 부여주다. 뭔 개소리. 우리나라말로 여주인데 뭐라고요? 오크라. 오크라? 네. 이게 쓰기로 유명합니다. 이거 순이강이라고 다 드셨는데. 이게 국물만 주셨는데. 저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신이강은 이제 동남아 음식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미치죠. 너무 좋아하는 맛인데. 근데 종이컵으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오뎅 국물. 어묵 국물 마냥. 근데 이 맛도 다양해요? 다양한. 식당마다 그냥 하는 사람 손맛에 따라요. 된장찌개 다양하듯이 그 정도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 아주머니께서 지나가는데 계속 광고하세요. 여기 연예인 있어요. 진짜로? 그래도. 진짜로? 진짜로? 이런 맛을 잘 하세요. 아아.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인간이 좀 다 샀으니까. 많이 봤죠? 제가 그 당시엔 밥을 안 먹었어요. 잠을 자겠다.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몸무게 43kg. 이야. 그렇습니다. 시로라기 같은 옷을 하나 가지고. 43kg. 이야. 역대급이죠? 최초 5개입니다. 가라튀기에서 공개합니다. 몸무게 43kg. 뭐야 이거. 하하하하. 다시 43kg. 하하하하. 빠라발라라라반바. 아아. 결국. 우수다로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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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꿈꿨던. 음식 속의 통조림 속에는. 저 멀리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피스미스. 그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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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검색. 수고하셨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꼭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뭐요? 저기 식당 où 회장님이 계속 지나가는데. 팔 따라있어. 손 따라있어. 하니. 밥을 많이 퍼주셔서는 어디 fault.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하니도 못먹게. 근데 너무 지금 신기한 게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행복해서 만날 일이 없을 뿐더러 아 이렇게 많이는 못 만났었나?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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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거실이에요 신기해요 신기한 기? 네 찍고 계신 분 네 지금 세봉 선배님이 주신 이 카드로 세봉 제가 아이스 초코에 휘핑크림까지 올려서 시켰습니다 주문을 잘 먹겠습니다 은닭씨 무엇을 샀느냐? 순이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죠 순이강 어? 다른 맛이에요? 네 이거 친구에게 물어 볼 여자로 아 갔다 올게 잠깐만 오 배터리가 없네 아 배터리가 없어서 없는 관계로 리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Gobierno 너무 잘 먹었습니다 3 마을 고파요! 컷!